태도에 따라서 애터미 사업은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무슨 지식이 필요하거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거나 학력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태도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카넥이라는 미국의 철거강이 있죠 카넥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어째서 노동자들이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답답했어요 나는 카넥이 학력 좋지 않습니다 겨우 초등학교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바로 이 계모 밑에서 컸죠 그런데 나는 지금도 한 푼도 없는 알거지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게 가장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카넥이가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카넥이가 가르쳐준 부자가 되는 법이 굉장히 어렵거나 무슨 고고한 철학이거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카넥이가 한 명언이 굉장히 많지만은요 부자가 되는 여섯 가지 방법은요 다 알아 그런데 단지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첫째 뭐라겠냐면 당신이 벌고자 하는 돈이 얼마냐 그거 정해라 그랬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월천남 그렇죠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남자 그 말이지 월천남 이건 월천댁 그렇죠 최소 월천댁 월천남 이천댁 이천남 그렇죠 그렇게 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월천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카넥이가 그런 거예요 카넥이가 노동자들을 집합시켜놓고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네가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먼저 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월천댁이 달려면 너 무엇을 해서 벌래? 무엇을? 뭔가 해야 벌 거 아니에요 세탁소 해가지고 월천댁 벌 수 있어요? 복덕방은? 지금 안 되죠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부동산 지금은 안 돼요 월천만 원을 벌겠다고 했으면 무엇을 해서 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벌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나는 농사를 지어서 월천 원을 벌겠다 하면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부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걸 언제까지 볼래? 이거 타임바운딩이죠 타임리미티 이게 없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할래?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월천남이 되겠다 언제까지 할래?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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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행동방법을 정해라는 거예요 행동방법을 정해라 예를 들면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무엇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언제까지? 앞으로 3년 이내 어떻게 할래? 매일 열 사람을 만나겠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걸 종이에 써라 그랬어요 종이에 써라 써라 여섯 번째는 침대 머리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아는 소리 아니야 무슨 비법이나 했다고 그런데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네기가 부자가 되려면 하바돌로 가라 그러면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태도야 태도 네 태도 그럼 이걸 침대맡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려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 암시를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휘를 다시 일으켜서 초인류기업으로 만들어버린 잭 웰치가 하는 얘기가 7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달해서 언더스텐딩 하는 것은 몇 분이면 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지식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데 테크닉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 도전적인 태도냐 안 그러면 좌절하는 태도냐 포기하느냐 끈기 있게 밀어붙이냐 그 태도가 달려있는 거지 그 태도만 있으면요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건 자기가 공부하면 되는 거고 자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1을 1을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요 1을 계속 나누는데 어떻게 무한대가 나옵니까? 1을 무한대로 나누면 0이에요 0으로 수렴하는 게 0이에요 0 100을 무한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0이 1조를 무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이에요 천조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인데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온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1이라면 대학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100쯤 될 겁니다 둘 다 0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비하면 아무리 학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세상 지식에 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 퍼센티지가 제로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유식과 무식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식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냐 이 문제 때문에 지식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은 유식하다 저 사람은 무식하다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말이 논허가 나오는데 논허 말고도 다른 세상의 많은 책들에 유식과 무식을 나누는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현자가 델파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으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무식한데 어째서 자기를 가장 유식한 자라고 할까 하고 그 당시 아테네의 유식한 자들을 다 만나봤더니 소크라테스는 그때서 알았어요 아 내가 역시 유식하구나 뭐냐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거야 다른 놈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몰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러니까 에테미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학력이 어떻게 과거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건 그런 거 다 쓸 데였고 세상에 지식 무한대로 나누면 제로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하면 우선 목에 힘부터 빼야 돼요 이거 아니고 말이야 미상 막 쓰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 새끼가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긴 해 아침부터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하실려면 여기 뭐 하러 오냐 여기 계신 분들은 안그래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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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일본이 퇴직 후에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인데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노인빈곤율 일본은 여기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은요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어때요? 사회보장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기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의 소득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지금 서구 선진국들도 점점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에서 연금 지급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곤란해지고 있어요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지금 낫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 채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공적 이전 소득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일본도 지금 그 문제예요 그려놓고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최고입니다 45.1%가 최적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다시 말하면 몇 세까지 평균적으로 일해야 먹고 사느냐 대한민국의 실질 은퇴 연령이 70.3세예요 그러니까 전부 70까지는 일해야 먹고 산다 그건 말이에요 지금 왜? 공적 이전이 없으니까 사회보장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나와봐야 100만 원 나가지고 따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 높아지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고령자가 우리나라가 최고죠 서구 같으면 저는 과거에 한 50세만 전국 은퇴했는데 지금 서구도 그렇지 않아요 서구도 스페인, 영국,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은퇴 연령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법 추진하고 있죠 영국이나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은퇴 연령을 68세 스페인은 75세를 올리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5세 이전에 연금 안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노령 먹고 살기 힘들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인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일자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공적 이전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왕창 걷거나 어디 왕창 내쉬고 싶으면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세금이 55%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55만 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걷으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정없이 빚을 써 그래가지고 그 빚을 누구한테 넘겨요? 후손한테 넘겨 후손한테 우리가 쓰고 너희들 갚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고 그런데 국가가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망하지 않아요 돈을 사정없이 찍어가지고 나눠주면 돼 돈을 사정없이 찍어가지고 나눠주면 어떤 현상이 빚어져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주나마나야 주나마나 짐바부에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어요? 들어본 걸 합시다 짐바부에 인플레가 1억 퍼센트 그 정도 인플레가 돼야 할 때 겨우 인플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국가가 노인들에게 이전 소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못 갚으면 후손들은 돈을 찍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플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채명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을 수도 없고 조세 제왕 때문에 돈을 찍어서 줄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70세까지는 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근로세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요 일자리가 거의 10만 개 생겼어요 제조업은 그 당시 IT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계로 하거나 노동으로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1% 성장해도 일자리 5만 개 생길까 말까 해요 왜? 전부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안 생겨요 과거 자본 집약적으로 성장할 때는 막 공장 짓고 도로 놓고 건설을 해서 생기고 그러면 일자리가 팍팍팍 늘었어요 지금은 안 늘어요 전부 자동한데 안 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새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경제가 6% 성장해요 6% 그런데 우리 지금 몇 퍼센트 성장해요? 꼬자기가 2%, 3% 성장해요 2%, 3%예요 그런데 앞으로 고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선진국 경제가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처음에 아주 밑바닥인 상태에서는 노동 집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자신만 노동력만 집어넣으면 사정없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다가 자본 집약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공장을 치워 제끼고 도로를 놓고 건설을 하고 그러면 노동 수요가 굉장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면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 발전, 기술 혁신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 혁신은 그렇게 빨리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인구는 되게 고급 인력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 그것은 소득 분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최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 이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세대의 문제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의 대안이 애터미 사업이 될 수 있다예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첫째, 진입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 제한이 없다는 게 여러분 어딘가 회사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묘하게도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진입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태도만 정립되면 할 수 있다예요 두 번째, 진입비가 없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저래요 식당 하려면 초기 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게 어디야 되죠? 가게에서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집기 사야 되죠? 요리 기구 사야 되죠? 냉장고 사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음식 재료 사야 되죠? 그런데 식당 하려면 잘하시고요 하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하는 걸 보면 4년 이내에 망하는 식당이 95%예요 4년 이내에 망하는 식당 95% 평균적으로 자영업, 자영업 망하는 4년 이내에 망하는 게 85%더라고요 경기도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이 100개라면 자영업 5개가 돈 벌고 10개는 현상 유지하고 그리고 80개는 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허들덜들 마세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몰비용이라 그래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게 못 닫아버리면 1억 5천만 원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빚지고 망하는 거라고 신용불량도 되고 그런데 진입비가 없으니까 그런 비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같이 해요 같이 그리고 유지비도 없어요 혼자 하면 성공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이 하니까 가능해요 같이 즉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는 건 뭐고 운이라는 건 뭐냐 이게 기회는 술에 박히고 이거 지금 뱅뱅 돌려가지고 화살 팡 쏘아가지고 돈 얼만가 거 있죠 뱅 돌리면 이게 왔다 갔다 가다 탁 걸리죠 이걸 안 돌리면 안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줘요 그렇죠 이 강아지가 이거 하나 물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갖다 줬어요 지희가 발발히 돌아다니면서 횡재한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 운이라는 것은요 동양에서 운이라는 것은 이게 운동할 때 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룬 돌운 옮기룬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고 움직이고 옮겨다닌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옮겨다니는 운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참는 게 기회예요 기회고 그것이 행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봅시다 서양도 똑같아요 그리고 성공,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건데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모래성을 쌓는 게 성공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아가씨는 뒤에서 안 잡아주고 자던 거 타는 게 성공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분은 히말래 등산 성공 올라가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은 사람마다 다른데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가치 있는 성공 중의 하나가 경제적 성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성공 함수인데 이거 벌써 보면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 했던 분은 더럽게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공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 성공을 지금 경제적 성공이니까 소득이라고 하면은 X는 자기 노력이고 Y는 주변의 도움이고 세 번째 Z는 운이에요 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다른 개인적인 도움도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국가의 정책도 전부 주변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하고 맞아야 성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효율적으로 생산해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면 성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나는 흑백 TV를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겠다 그거 암만 효율적으로 생각해도 시대의 흐름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게 자기 노력 주변의 도움 이게 태미 사업이에요 그리고 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이 있어야 되는데 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은 전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정보를 들으니까 문제는 정보를 듣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갖느냐 다 아는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럼 세왕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아주 유명한 시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인데 누구가 들었냐면 제우스가 들여요 올림포스 주신인 제우스 아들이니까 파워풀하죠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날개가 달려있죠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이게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여기 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항상 들려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도망갈 자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서 빨리 움직인다 앞에는 머리숱이 기니까 자기 앞에 왔을 때 잡기가 쉽다 그러나 일단 놓치면 뒤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저울은 당신 앞에 온 기회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이러면 도망가니까 도망가니까 그런데 카이로스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아침, 낮, 저녁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이에요 순간 당신 앞에 온 기회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순간적으로 포착하라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나 알아보기가 쉬운데 우물쭈물하다가 놓친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 뒤꿈치를 들고 있고 어깨에 날개가 있으니 또 뒷머리는 대머리니까 일단 당신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당신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지금 카레이스고 이게 쇼트랙, 빙상, 올림픽, 중장거리입니다 이때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 하면 순식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카이로스예요 빙상 경기 우리나라 잘하죠? 잘하는데 1등한 녀석이 처음부터 1등입니까? 뒤에 슬슬 따라가죠? 슬슬 따라가는데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파고 들어가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기회를 포착하라는 기회를 그 기회를 포착해야 1등한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몇 초 차이입니까? 100분의 1초 차이도 안 나요 이거 차이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등 해버리죠? 그거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카이로스예요 당신 앞에 나온 기회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 포르투나 이건 로마로 가면 여신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도 역시 행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기 그림을 보면 전부 다 바퀴를 타고 있어요 바퀴 그렇죠? 바퀴를 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움직인다 당신에게 행운이 머물러 있지 않다 항상 돌아다니니까 행운의 여신이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포르투나입니다 행운의 여신인데 이거 보세요 앞머리는 역시 머리가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이것도 행운이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당신은 잡지 못한다예요 전부 다 구르는 공을 타고 있거나 바퀴를 타고 있거나 공을 타고 있고 저 바퀴 타고 있어요 전부 행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굴러다닌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포르투나는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아무데나 행운은 돌아다니니까 당신 앞에 행운이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말해요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이니 당신 앞에서 행운이 사라지면 잡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운이나 서양에서 카이로스나 포르투나는 전부 어떻습니까? 어느 개인에게 행운이 머물러 있지 않다예요 누구에게나 행운은 온다 그런데 그 행운이 행운인 것을 알아보느냐 몰라보느냐 그 차일 뿐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같잖아요 그래놓고 중세에 오면 이 포르투나가 돌리는 게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수레바퀴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돌아 그렇죠? 운처럼 옮겨 다니고 돌고 이동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속담입니다 행운은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 나에게는 왜 나는 이렇게 제수대가리가 없을까? 그 제수가 행운인데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갔는데 그걸 잡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포춘은 행운지요? 영어의 포춘은 포르투나에서 온 말입니다 포춘 재산 운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의 문을 한 번은 두드렸는데 그걸 행운인지 모르고 그냥 보냈다 포춘 앤드 러브 페이버 더 브레이브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은 게 뭡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서 뭔가 도전하는 사람 아까 바꿔 바꿔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서 창조사회로 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미 선언을 했는데 창조사회로 간다는 것은 창의성이 아니고서는 돈 벌 수 없다요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과거 농경시대처럼 산업화 시대처럼 지어 가지면 되지 않는다 지식정보와 시대 창조시대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방식을 옛날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게 스카이 대학 아니라 우주대학이라도 전체 인간의 지식에 비하면 제로다 그 말이에요 제로 어떤 무지무지하게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 하루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대요 참 더럽게 할 일 없는 학자죠 그랬더니 700페이지책 100만 권이 나온대요 하루에 올라오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지식이 700페이지책 100만 권이랍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알겠다고 하는 놈 자체가 미친놈이에요 그거 그거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의학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보고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먹통이야 그거 바보야 그거 그렇잖아요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잘 짓겠어요? 농사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아는 거라는 게 바다 같은 세상의 지식 중에 물방을 하난데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유일하게 아는 게 내가 무시가다는 것밖에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생긴다 그 말은 누가 했냐?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 최고의 과학자로 치는 아인슈타인이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뉴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대학 나왔느니? 뭐 나왔느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 태도예요 태도 아까 우리 박 회장이 얘기했죠 서비스베라는 게 서번트, 종이에요 종 종이 상전 노릇하려고 하면 그게 서비스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비스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테크닉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반드시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든트 디자인 간절하게 원하면 나는 반드시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또 내가 아까 카네기가 한 말이 있죠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나는 월천남이 되겠다 그럼 무엇으로 해서 될래? 애터미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왜? 이미 3년 이내에 월천댁, 월천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그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애티튜드 애티튜드 is everything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시안을 정해야 시안을 3년 이내에 하겠다 나는 5년 이내에 하겠다 시안을 정하라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3년 이내에 하는데 3년 이내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는데 어떻게 할래? 애터미 사업으로 3년 이내에 하는데 어떻게 할래?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나는 하루에 10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텔레비전 시장 시간이래요 하루 3시간 평균 보니까 거 뭐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그런 걸 희생해야 돼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테크닉을 배우시기 전에 나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이 각오를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